지금 오이도, 오이도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음으로 열차를 타고 내렸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음으로 열차가 있습니다.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음으로 열차가 있습니다. 오이도, 오이도 가는 열차입니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음으로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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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C thank them follow me 고객의 관리 보고를 위해 고정 승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차권이 없거나 할인 또는 무임 승차권을 고정 사용한 경우 원희분과 30대의 부가 운임이 부가되어 있는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삼계, 삼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삼계, 삼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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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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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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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혼자itas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출입문 오른쪽 벽면이나 의자 옆에 있는 비상 손잡이는 임의로 조작하지 마시고 차량 화재 등 비상시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미아, 미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미아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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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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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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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delegation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한ителиPeak everyone's look up. 이번 역은 성실역에 있고, 성실역에 있기였습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우의 신설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트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기곱으로 갈아타실 고객님은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을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다음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방이나 우산 등이 출입문을 끼어 열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한성대 입구, 한성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주소는 한성대 입구역입니다. 한성대 입구역입니다. 이 주소는 419입니다. 이 주소는 한성대 입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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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하나 통과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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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안에서 대화나 통화는 자제하시어 모두가 쾌적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역은 동대문, 동대문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1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가 넓은 동대문, 동대문입니다. 이 도시가 넓은 421입니다. 이 도시가 넓은 오른쪽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제거에 나섰습니다. 1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님을 알게 됩니다. 넓은 계신 분이 정말 싫어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동대문 역사무라공원, 동대문 역사무라공원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2호선,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동대문 History and Culture Park, 동대문 History and Culture Park. 니다. station number is 422,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or line number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3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Chimuro, Chimuro. The station number is 43.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3. Please, watch your step. And please, go ther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Advance all lying insi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열차 내 음식물 섭취는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들고 타실 때에는 일보하여 모두가 쾌적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명동, 명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숭이여자대학교, 숭이여자대학교로 가실 분은 명동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명동역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로 인해 전동 휠체어 이동이 불가합니다. 전동 휠체어 이동 고객께서는 다음 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동 휠체어 이동이 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휠체어 이동이 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 휠체어 이동에 보험에 보험에 보험하여 영업이 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올라인은 wynions, 연양의 주소에 도로를 보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대남, Herren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정전 차 산이 다 나 있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이동이 turn, 휠체어 이동이 더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spend is low five The doors are on your left Please watch your ste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서울역, 지하 서울역입니다. 내리실부는 왼쪽입니다. 1호선, 경희중앙선, 공항철도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유리신 후보처럼 청소가 나오십니다. 예리실부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GENIJUN ONLINE GENIJUN ONLINE Or Airport Railroad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Please, watch your step. まもなく、ソウル駅です。 前方到站是、ソウル站。 前方到站是、ソウル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전동열차 이용 중 사고나 고장을 발견한 고객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 국민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숙대입구, 숙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시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삼각지, 삼각지역입니다. 내리시문은 오른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신용산, 신용산역입니다. 내리시문은 오른쪽입니다. 전체 1인실, 서울대 피부과 전문의, 용산 휴먼 피부과로 가실 분은 신용산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이촌, 이촌역입니다. 내리시 문은 오른쪽입니다. 겨우 중앙선 문을 발악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stop is in charge, in charge. The station number is 44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beyond the junior line. Once you're a capability to fund each one, next to the scene,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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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청신대 입구 이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7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은 청신대 입구 이수역입니다. 이 도시은 432입니다. 이 도시은 532입니다.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6. 이번 역은 4강, 4강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한국 철도에서는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책과 정당 승차권 이용 고객의 관리 보호를 위해 부정 승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차권이 없거나 할인 또는 무임 승차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 원우님과 30배의 부가 운임이 부과되오니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의 관리 보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의 관리 보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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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그리고, 찾기 도중에 실례 벨들 박냈 박스 발표환 2번역은 선바위 선바위위역입니다. 뇌셀브는 왼쪽입니다. 흐 produ성 ins터링 Les votersCloud est settler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역은 경마공원 경마공원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이역은 타는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설racecourse Park 설racecourse Park 이곳은 436 이곳은 왼쪽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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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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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안에서 대화나 통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역은 거천, 거천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트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계획을 시작합니다. 전자리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자리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자리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전통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해주시고 부득이 통화하실 때에는 작은 소리로 통화해주시기 바라며 이른분과 대화하실 때에도 작은 목소리로 하시어 다른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정부가천청사 정부가천청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Government Complex Quachon Government Complex Quachon The station number is 439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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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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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tion number is 442. The doors are on your left. 에듀윌, 에듀윌 공인중개사, 평준학원으로 가실 분은 번개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룰윌 공인중개사, 평준학원으로 가실 분야가 있다. 룰윌 공인중개사, 평균이 tide, 정체로 확인해 주시는 분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룰윌 공인중개사, 평균이 ветvan이고, 고소를 하는 탄산과 잘 아는 것 같다. 룰윌 공인중개사, 평균일정원에서 우리의 섬의 일을 이용해 주시는 분야에 많으십니다. 더욱 기대하기 위해서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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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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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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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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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말씀드립니다. 한국철도에서는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과 전강 승차권 이용 구객의 관리 보호를 위해 부정 승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차권이 없거나 할인 또는 무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 원우님과 30대 무가 운임이 부과되오니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대야미, 대야미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안에서 대화나 통화는 자제하시어 모두가 쾌적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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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 station number is 447.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 is on your left. The door is on your left.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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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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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이번 역은 초지 신안산대원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서해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서해선, 신안산 University. 모든 역은 inadequate. 서해선, 신안산시장의 마munition–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연차 안에서 불만한 통화를 자제하시어 모두가 쾌적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선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μαι해줄 엠망이 쉽게 날 꺼진 게이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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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온천역 This stop is Singilancho. Singilancho. The station number is 454.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station number is 355. The center is chamomile. The station number is 3-9. The station number is freed.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항공철도에서는 올바른 철구용 문화정차과 정당 승차권 이용 구급의 관리 보고를 위해 부정 승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차권 역과나 할인 또는 무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 원인과 30대의 부가 운기니 부가 배우는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역사관의 연구를 보이며 대기지 bill. 한국공대역 환자 중심, 치와 병원으로 가실 분은 정원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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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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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